6조 스님이 돌아가시는 대목인데요 대사께서 선천 2년 8월 3일에 멸도했다 그런데 선천 2년이 서기로 말하면 713년이랍니다 713년이라서 이분이 76세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선천 2년이 서기로 말하면 713년이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그해 8월 3일 되기 전에 7월 8일이니까 한 25일 전에 미리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 불러다가 7월 8일에 문인을 불러가지고 고별하고 내가 다음 달에 이 세상을 아직 하고 간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고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선천 원년에 그러니까 선천 2년에 8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2년 전에 신주 구군사에서 탑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가서 하긴 했지만 그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이태전에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알고 구군사에다가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은 부모들의 은혜를 갚는 탑이 되고요 또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탑이라 해가지고 보은탑이라고 그러는데 그 탑을 세우게 합니다 신주 구군사에서 탑을 짓고 선천 2년에 이르러가지고 7월 8일이죠 7월 8일에 고별하나니라 대사가 말하되 너등은 앞에 가까이 하라 내가 8월에 이르러서 세간을 예의고자 하나오니 너등은 의심이 있으면 일찍이 물어라 돌아가시기 전 25일 전입니다 25일이죠 25일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다음 달에는 내가 세상을 하시게 갈 거니까 의심이 있거든 너희들이 물어라 너희를 이해해가지고 의심을 파해서 마땅히 미안자로 하여금 다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안락해 하리니 내가 만약 간 후에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리라 법회 등 중성이 듣기를 다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되 오직 신혜가 있어서 동하지도 아니하고 슬피 울지도 아니하거늘 육조대사가 말하되 신혜 소승은 신혜가 여기 소승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신혜의 어린 스님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혜하고 육조 스님 나이 차이가 32살입니다 32살이라면 76세에서 32살 빼면 얼마죠? 40 얼마죠? 그러니까 어린 스님이 아니에요 신혜하고 육조 스님은 32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스님이 아닌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대로 보면 육조 스님하고 신혜 스님하고 32살 차이에요 제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32살 차인데 44살인데 44살 먹은 사람을 어린 스님이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혜 소승은 도리어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이 선하지 같음을 얻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양변을 얘기합니다 선악이 평등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선악이 평등하다 하면 그게 무슨 소리고 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형상은 보면 불평등하겠죠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선악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선악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선만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다가도 악할 수 있고 악하다가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초월해가지고 그것이 본질을 보고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은 영원히 절대선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악이라는 게 다시는 없어요 이런 점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도 다르고 다른 뭐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보는 그 행위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깬지스강 모래수 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선악이 평등한 것을 얻었다 신혜는 선악이 평등한 것 거기 선악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신혜는 아는 겁니다 아는 거니까 슬픈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죽었다 살았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혜가 안 울죠 그 입장에서 보면 울 이유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도리어 선과 선하지 않는 것을 같음을 얻어서 헐뜯고 칭찬하는데 동하지 아니하나니 좋고 나쁜데 동하지는 아니에요 동하지 아니하나니 나머지 자는 얻지 못함일세 이거 보면 다른 제자들은 또 이제 전부 다 이걸 못 얻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는 얻지 못함이로다 수년을 산중에서 수년 또한 육조시 밑에서 산중에서 다시 무슨 도를 닦았으며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다시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양변을 여일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다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는 거죠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다시 누구를 이었으며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 것인가 그럼 육조스님이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이 세상을 아직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슬퍼서 울었는데 도대체 그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고 또 너희가 우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 봐 그래 너희들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공부를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가는 곳을 알지 못한들 마침내 너희에게 작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내가 다음 달에 세상을 아직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공부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재촉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너등은 슬피 우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함이니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슬피 운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을 알면은 신의 같이 그렇게 울지 않는다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은 곧 슬피 울지 아니하미니라 곧 이에 나옵니다 이 본질 성품의 체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니 이거는 철저히 이제 성체 본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가고 오고 하죠 또 멸하고 또 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는 거죠 너등은 다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개송을 이제 주노니 진가 동정개니라 그 개를 한 수 너희들에게 이제 일러주겠는데 그 개송 이름이 참되고 거짓되고 동하고 정하고 하는 개다 이 진은 본질로 보시면 되고 가는 형상으로 보시면 되고 동은 형상으로 보시고 정은 본질로 보시면 됩니다 진가라 그러니까 또 진짜 가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손가락으로 또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조선님이 마지막 죽음이 있으면 절대 손가락이 얘기는 안 합니다 달리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짜다 진짜로 보면은 또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앞에 지는 본질 뒤에 가는 형상 이거는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로 돼 하나로 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쌍차 쌍조 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어서 공이라는 그 본질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이 문제를 내가 오늘 11번째인데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깨져가 없어져서 가로가 돼서 없어지는 건 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대로 공입니다 이대로 그럼 공은 우리는 여기서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 몸 띠도 원자뜬거리라고 그랬는데 팔망 같은 이는 이것도 원자뜬거리예요 이 수십 수만 개의 원자뜬거립니다 분리해보면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공이라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쌍차상조로 안 보고 이거를 그냥 있다고만 봅니다 있다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하루도 편한 날 없이 갈등 대립 투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폭력으로 푼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길이 거기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법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 대립하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계속 이제 힘으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자기 이제 그 이견을 이제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이 악순환은 끝없이 대풀이할 뿐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이제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말로 이제 평화적으로 또 뭐 풀에다가 돌을 누지려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뿌리까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풀교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세 개가 이제 맹극인데 그것이 또 이제 뭐 2600년 전에 저 인도 구석에서 부처님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현대 과학에 이제 자꾸 이제 일치하고 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육조당령을 배우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찾았으리라고 보는데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분은 되는 쪽으로 많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폭력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거든요 근데 자기 학대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성체 이 성체는 불생불면 본질을 말합니다 불생불면하고 불고불해한다 그래서 이 개송을 하나 이제 일러주는데 그 개송 이름이 진가동정개다 너 등은 다 외어서 취해가지고 이 개송의 뜻을 보면은 너희가 나와 같으리니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종지를 잃지 아니하리라 중성이 예배하고 대사에게 개를 남기기를 청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지함이니라 일체에 참된 것이 없으니 근데 일체에 참된 것이 없다 하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참된 것이 없대요 그래서 그 참된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찾으면은 참된 것이 있다고 참된 것을 찾으려 하면은 또 이제 참된 그 반대가 뭡니까 저 앞에 가라는 말이 나왔죠 실제는 이 세상에 참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다 참됩니다 여기는 이제 일체에 참된 것이 없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이제 뒤집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굴마라가 사람을 99명 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부처님 직이려고 하다가 부처님한테 교화를 당하는데 그렇게 극한 무도한 사람도 부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 참되기도 하고 참되지도 하지도 않기도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참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체가 참된 것이 있음이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 참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보는 것이 다 또 참되지 아니하미로다 만약 능이 스스로 참된 것이 있다면은 가를 여인 것이 곧 마음이 참되며 이 가는 이제 형상이 아니고 이 가는 형상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고 거짓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있다면은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이 거기 참이다는 거죠 그럼 거짓된 것이 뭔가 하면은 편견입니다 편견 있다 없다의 편견입니다 있다 없다 편견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참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없는 곳이 없어요 보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이런 비유도 한 번 했는 것 같습니다 똥에도 있다 부처님 진리는 똥에도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에 진리가 있다 하니까 안 믿어지죠 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능이 참된 것이 있다면은 가를 여인 것이 마음에 참된 것이다 했는데 이 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편견만 여여버리면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게 없고 참됨이 아닌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방금 똥에도 진리가 있다 이랬는데 그 똥이 연기현상이고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든 연기로서 존재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 똥이 연기현상이고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보면은 그 똥도 진립니다 근데 똥이 진리라고 한다고 농 속에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농작 속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쓰임이 따로 있습니다 똥은 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똥에 있을 자리에요 그럼 밭으로 간다고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쓰임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봤냐인데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양변을 여이면은 양변을 여여가지고 그 양변을 여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쓰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럼 양변을 못 여이고 양변에 집착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어르스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양변을 여여가지고 그 쓰는 마음이 우리 또 본래 모습이고요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지혜라는 말을 선사들은 안 쓰시고 이제 평상심이란 말을 쓰시죠 지혜라고 하면은 또 우체한 것하고 대립이 되니까 선사심들은 평상심이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게 본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능이 스스로 진이 있다면은 가를 여여가지고 곧 마음이 이제 참된 것이요 자심이 가를 여이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는 이제 형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심은 이 형상하고 이 본질하고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바닥을 이제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질은 이제 이 손등이거든요 그럼 이 손등하고 손바닥하고는 이거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앙굴마라면대로 극악무도한 그런 이제 살인마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형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본질을 우리가 제시해줘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이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분이 이해만 하게 되면은 앙굴마라가 그렇게 이제 착해지듯이 그렇게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앙굴마라가 이제 어느 이제 그 난산 그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집 앞을 지내갑니다 지내가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그 앙굴마라를 불러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애기를 놓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문이 이제 애기를 놓는데 이제 순산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법을 모르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부처님한테 갑니다 가서 물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산모방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부처님 법을 얻은 이후는 한 번도 나는 살생을 안 했다 그 소리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거든요 부처님 법을 얻은 후로부터 마음으로도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 하니까 애가 이제 쉽게 태어났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도 이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악이 선으로 그냥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정한 사람이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 편견이 이제 집착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범죄자들도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만은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견해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본질은 정말로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 본질만 이제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뭐 깨달음까지 안 가더라도 다시는 그런 분들이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러 좀 용서 못할 사람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본질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착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착각에 의해서 뭔가 집착해서 그런 것이지 그 집착만 여이면은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은 이제 우리는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과 본질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자심이 거짓을 예의지 아니하미니라 진이 없거니 하처에 참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형상의 본질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정은 동할 중 알고 무정은 부동함이니 부동행을 닦는다고 하면은 무정이 부동한 것과 같다 유정은 이제 동하죠 또 무정은 이제 동하지 않습니다 동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동행을 닦으라 하니까 무정과 같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부동행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만약 참된 부동을 보고자 하면은 동하는 가운데에 부동을 바라는 거죠 그럼 그 동하는 가운데는 뭡니까 형상 가운데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이제 부동이지 무정물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부동이 아니다 그래서 덜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산매에 들으라니까 그냥 마음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산매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산매는 이제 불교 산매는 적적 성성이라 해가지고 적적은 부동하는 겁니다 그 부동하는 가운데 또 성성한 게 있어야 돼요 자궁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건강형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지 그냥 부동한다고 해서 송장같이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진부동을 보려고 하면은 동하는 가운데에 부동함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이제 적적 성성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불교 수행은 적적 성성을 통해서 이제 산매를 닦아야 그것이 진짜 산매지 적적만 닦는다든지 성성만 닦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이제 불교 산매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실 것은 이 세상에 산매 닦는다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적적 성성의 산매를 닦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적만 이제 닦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마음도 까딱 안하고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산매는 깊이 들어가만 들어갈수록 나중에 이제 생리작용도 없어집니다 소변하고 똥 누고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져버려요 그럼 완전히 돌이나 무정물이나 같이 되어버려요 그건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생활 자체가 불교다 얘기거든요 생활 자체가 불교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생업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도 맺고 가족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불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조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출가해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를 부처님이 발견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형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본질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평등한 줄 알고 이제 거기에서 갈등 대립 이런 것도 다 사라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등한 줄 알고 또 평등한 줄 아니까 또 자유해지고 또 자유해지니까 또 행복해지고요 이런 것을 발견하신 것이지 생활하고 아무 관계없이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그냥 무정물같이 바오같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우리 인간 생활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그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웃따라 아라라 찾아가가지고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현실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스티쳐 나와가지고 당시 독자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적적성성한 그 의식을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본래 의식이 적적성성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적성성은 이런 산매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 하더라도요 밥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요 운전할 거 다 운전하고 화장실에 갈 거 화장실에 가고 다 하면서도 산매에 드는 겁니다 불교 산매가 이제 다른 산매하고 전혀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중도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데 이거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부처님만 이제 발견한 세계고 부처님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적적 아니면 성성 그걸 분리해 놓고 산매를 닦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에 가면은 이제 힌두 같은 종교는 적정을 닦죠 그래서 그분들은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먹고 꼼짝 안 하고 동굴에서 앉아서 공부한대요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위대하다 해가지고 한국 스님들이 그것도 보러 튀기 간대요 이제 불교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진짜 부동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동하는 가운데 부동한 것이 있으니 부동이 부동이면은 동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영원히 동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무정과 불성이 없는 거나 같다 그거는 이제 바웃던거리나 목석이나 꼭 같다 능이 잘 상을 분별하되 제1은 부동하지 말지니 이 부동하지 말지니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을 잘 분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을 봐라 본질을 볼지니 만약 이 견을 깨달아 지으면은 곧 진녀작용이니라 이것이 참된 이제 성품의 작용이다 이것이 이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성품의 작용이다 모든 도를 배우는 자에게 고하노니 노력해서 작용하는 모름지기 뜻을 써서 대성문의 도리어 생사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생사에 집착한 지는 이지자를 안 써야 할텐데 대성문에서 생사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앞에 사람과 서로 상응하면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논하거니와 만약 실로 서로 상응하지 못할진대는 합장해서 하여금 하니케 해라 이제 앞에 사람이란 말은 우리 선사지인들 그분들하고 서로 상응하면은 뜻이 개합하는 겁니다 뜻이 개합하면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논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상응하지 못할진대는 합장해서 하여금 하니케 해라 이제 밑에 권선이라고 그랬는데 권선이란 말을 쓰기는 쓴는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냥 이렇게 신앙하는 걸 말합니다 믿고 신앙하는 거 이제 상응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안하겠죠 안하겠는데 그 상응치 못하는 사람은 합장해서 하여금 하니케 해라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나니라 그 다툼이 없나니라 하고 무쟁이라 했는데 그 무자는 약자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그게 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철씨는 그걸 또 그대로 새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나니라 만약 다투면은 도의 뜻을 잊어버리리라 약자로 고쳐야 됩니다 약자로 그런데 성철씨는 이걸 새겼죠 그대로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나니라 다투지 않으면은 도의 뜻을 잃으리라 그 글자 그대로 새겼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 위에 무자가 만량약자입니다 만량약자 그래서 이 교훈은 본래 다툼이 없나니라 그런데 양변을 여인 사람은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데 우리 본래 존재의 원리는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기 때문에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투게 된다면은 도의 뜻을 잃을 것이다 집착하고 미해가지고 본문을 다투면은 자성이 또 생사에 들어가 버린다 죽고 사는데 들어가 버린다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있다 없다 또 뭐 살았다 죽었다 또 좋다 나쁘다 이런 데에 자성이 또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사도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생사에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